버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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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버스터즈 무대 버스터즈 무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 버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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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하루 종일 아무도 있어 좀 더 울질 않아 행복했었던 시간을 멈췄어 아프를 못한 채 울어 난 너네 얘긴 같았던 너랑 우리 사이가 벌써 두려워져 이별은 내 곁보다 우릴 겨누고 있어 마찬가지로 눈물을 두려워 내신 전지 않길 바래서 너만 날 우릴 비추는 태양 우릴 약속해 지금 첫 달 전 우리 순간을 넘어 Oh my name 우리 Studies 우리 Studies 우리arken 우리 비가 나오네 좀만 금대가 쌓여 난 하루종일 품에 안고 웃길 수 있었어 보셨다 보게 신의 욕을 불러줘 맘이 너무 아파 그래, baby 꿈에도 생각 없을걸 멀어진 우리 사이가 멀쩍 두려워줘 이려는 생각보다 우리의 여국 있어 그 수정의 손을 둘은 다시 붙지 않게 자라나 지금 난 너를 비추는 내 영혼이 익숙해 지금도 잘 펼쳐 이 순간을 넘어 All my days 영혼할 수만 있다면 그대 한 번 멈춰 버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면 이 순간을 줄게 오늘 내게 전하고 싶어 이 달은 생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익숙해 우리의 영혼이 익숙해 이 순간을 넘어 All my days 그대 한 번 멈춰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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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퍼센스 자 우리 선수 우리 선수막 설치하는 동안 한민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 번 해 줄 수 있어 아 그냥 갈까요? 네 우리 인사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먼저 소개 한 번, 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파워 업! 안녕하세요 버스타즈입니다 자 우리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사스입니다 세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일본 오사카사스입니다 18세 특강이라고 합니다 반응 너무 뜨겁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터드 리더 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씨 안녕하세요 저 감기 걸렸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국에서 남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터드 막내 17세 민지라고 합니다 오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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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씨 17세 동갑인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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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안녕 한번 해볼까요 친구야 안녕 친구들 많네 그러게 아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앞에 있는 버스터즈가 파주씨의 홍보대사입니다 하나 nên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번켜 gedaan 다 나왔어요 그러니깐요 чет 여러분들 어때요?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버스터즈와 함께 다음 무대 또 보러 가볼까요? 네! 자, 버스터즈의 다음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저희 버스터즈의 울랄라라는 곡인데요. 마지막 곡이니까 화이팅해주세요! 화이팅! 자, 버스터즈의 울랄라 무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살짝만 까지! 등시 나 나 나 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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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무엇일지 날까기 뭐 하필지 너 신경 안 써 This is my answer 벚꽃이 일어났지 그냥 울고다시지 그렇게 울어 그것만 있어도 미련적이 너 너와 변경할 필요 없어 알간디가 나일 뿐인걸 우워 행복해 no limit 비가 아리 김이 쏙쏙 찾아버렸어 OK OK 걱정하지 마요 뻔해도 중요하지 않대요 그 하늘이 가듯이 내게 상대에 매웠던 내 눈빛워 우 랄라 우 랄라 매니라 넌 너무 예뻐 우 랄라 우 랄라 내가 널 예뻐 우 랄라 우 랄라 baby 넌 너무 예뻐 매일 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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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할 때 너무 많다 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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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어 다 좀 만들어 유니케 거기 날아와던 이 순간 넌 진짜 눈을 알덕해 주인통을 써 꿈이 다 맺어요 락의 락의 락 넌 원한 변경할 필요 없어 아야 미만할 뿐인걸 우워 행복해 no limit 비가 아리 김이 쏙쏙 찾아버렸어 OK OK 걱정하지 마요 뻔해도 중요하지 않대요 아야 미만한 변경할 필요 없어 아야 미만한 변경할 필요 없어 아야 미만한 변경할 필요 없어 우 랄라 우 랄라 내 내 눈빛이 더 우 랄라 우 랄라 다 저기 있어 주게 없어 날아가도 봐 누군보단 내 다시 널 더 안겨줄 날아가 되길 원해 아야 미만한 변경할 필요 없어 Gilbert 희망!! 내가 너를 예뻐 우아라 우아라 baby I'm gonna be a ball 우아라 우아라 내가 너를 예뻐 우아라 우아라 baby I'm gonna be a ball elizir 여러분의 금방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어fter 뭐야 Due 다 소득 선물! 선물 선물! 제가 봤을 때 지은씨가 직접 선물 드리고 올까요? 교실 뒤에다 붙여놓는거 아니에요? 교실 뒤에다 붙여놓으면 되겠다 이겼다! M.I.C! 우리 입밥동아리 어디다 붙일 계획이에요? 악에다가 자기만 보겠다 마지막으로 리더 문의 오늘 소값만 짧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예전에 프로그램을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파주 홍보대사님 저희 버스터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화이팅!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무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버스터드 퇴장할 때 여러분들 한민고도에서 큰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 화이팅!